으흐흫 아 1 3 으 그죠 으 으 으 으 으 저거 다 사가겠다 저거 저거 이렇게 바퀴를 잡고 바퀴를 할 거야? 토피라고 하면 내가 위로 가야 한다고 좀 위로 설치해 주셔요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은 여기다 방향을 잘해야 해 방향을 반대로 하면 안 돼 오OOO 저희들 부지가 나고 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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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안경다 ㅋㅋ 거.. 아멘 고릴라가 이쁘다 고릴라가 이쁘다 고릴라가 이쁘다 로봇 여보 손님 온다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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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가 낙하가 1개가 더 있었으면 더 완벽하게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 8개인데 9개 9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1개가 더 완벽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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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물 먹어서 무겁다 괜찮아요? 봐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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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나 둘 둘 살공이 안 좋아 하나 둘 어 그쪽으로 됐어요 됐어요 됐어? 네 확 쳐놓고 그거 아니야? 망치 안 들어간 뿔리에 걸린거야 살짝 옆으로 해봐 됐다 어디서 이랬어? 스탠다드 장미 꽃봉울도 엄청 많이 폈다 우와 꽃 엄청 예쁘겠다 이거 여보 꽃 엄청 화려하겠어 나중에 지금 꽃봉우리 많이 피워가지고 이거 형수 키운거에요? 네 어제 그저께 선반을 설치하고 이렇게 식물을 배치를 했구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보면 맨 처음에 원래 까맸던 제품처럼 코팅된 것처럼 완성도가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검은색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직접 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외에 우리는 계속 놀 거기 때문에 어떤 코팅 효과도 더 있으면서 좀 더 세밀하게 칠하면 녹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좋구요 손님들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노니까 깔끔하고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